사포로에 살고 있는 헬보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카지마 공원에 한번 걸어가 볼 건데요 어우 날씨가 너무 좋아요 미친 거 같아 오늘 5월 4일 골드니크가 이제야 틀 남았네요 자 자 Let's go Let's go 와우 여기는 벚꽃이 아직 피어있네요 지금 5월입니다 5월 4일인데 벚꽃이 이렇게 피어있어요 한국보다 한 달 정도 늦죠 사뽀로 오실 때 봄에는 한 5월쯤에 오시는게 좋습니다 골드니크 기간이라 좀 비싸긴 한데 5월달은 한국 벚꽃 다 지잖아요 근데 사뽀로는 5월 초에 이제 만개를 하니까 5월 초에 오시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우 미칠 것 같다 너무 좋아서 6개월 동안 눈에 다 뒤덮여 있다가 눈이 다 녹고 이렇게 되기까지가 너무 기다리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6개월을 기다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미칠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아쉽습니다 겨울이 안 왔으면 좋겠다 사뽀로 성수기에 오시는 것도 좋지만 비수기 지금 5월 초는 좀 너무 피크해요 일본 골드니크랑 골드니크를 피한 시기 4월 5월 그때 오시면 날씨 너무 좋고 추천드립니다 비수기 때도 진짜 좋은 호카이도 사뽀로 꼭 봐서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바이 심리하며 혼도 indecent 안의점이 고맙습니다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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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